애틋함이 더 있는 어머니라고 부르십니다. 어머니의 유산 강만 마지막 숨결인 듯 며칠째인가 뜰하게 철쭉꽃 흐드러지게 피더니 바람마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깊은 상태로 지붕이 빨간 기도원에서 어머니는 기어이 세상을 끄셨습니다. 지병이 잦은 자식 녀석 때문에 질성당 정안수 앞에서 허리가 굽고 부처님 전 백일 기도에 머리 마르실 날 없으시더니 이 못난 자식 이승의 개똥밭에 혼자 남기고 모진 인연 어이 끊고 돌아서서 가셨을까요? 한밤 내내 자지러지는 기침소리 어머니의 지병은 골석까지 파고들고 종래에는 자비로운 하나님 품을 찾아 지붕이 빨간 기도원으로 먼 길 떠날 때에도 자식 녀석 노자 또는 인색하기만 했는데 어머니 세상 뜻이노 속옷에서 나왔노라고 시신을 염맸던 인부가 전해준 지전 몇 장 고기 고기 접어 간직한 지전 몇 장 어디에 쓰려던 것이었을까요? 가시는 그날까지 접고 접어 살속 깊이 간직한 어머니의 소중한 유산 고운 꽃잎 펼치듯 이 가을날 오후 어머님의 대한 그리움 뼛속까지 사무쳐 어금니 물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감사합니다.